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286번째 트레킹 코스로 괌 트레킹 클럽에서 파이파이 비치로 출발합니다 출발 자 다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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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빨리 와 말고 마지마 단아 단아 정인이 자 툴러버스 포인트로 향하여 출발 저거 야여기 순간이 너무 싹이랬어 올라가 꼬연아 거의 꼬연 올라가 올라가 얌여기 놈 고고 미치겠네 왜냐 아빠들이 있어서 바나가 마지막에 올라와 주세요 이거 열려. 이렇게 하면 막 열려. 이거 그냥 물이 안 떨어진 거야. 막 막 정인이 정인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하나. 오늘이 너무 잘해서 좋아요. 오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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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애들아 애들아 오늘 바다 둘레길 트레이킹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